부산지역 최초의 계획도시인 해운대구 좌동, 이제는 해운대 그린시티라는 이름이 붙었죠. 다들 신도시 신시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20년 넘은 노후아파트가 대단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입니다. 1996년 첫 입주를 시작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92%에 달합니다. 부산지역 최초의 계획도시지만 공동주택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낡은 승강기와 건물 외관, 오래된 배관 등 공동주택의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중공 15년 이상 단지에서 안전진단 B 혹은 C 등급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의 제한이 없고 기반시설을 기부 체납하지 않아도 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어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큰 리모델링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다 보니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하게 되면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2주도 해야 되고 비용도 들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 걱정이 지금 앞서가 있어요. 주민협의체 차원의 설명회가 열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과 함께 토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재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택지 개발을 통한 구형 아파트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매우 활성화된 이후 정체 국면에 나왔던 주택 산업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신산업을 통해서 활성화되게 된다고 하면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매우 활기를 띄워놓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